뭐했어? 유성만.. 저건 뭔 캐릭이야. 아 아까 얘기해줬잖아. 야 며칠을 했는데 아직도 못해. 질락하면 선광 터져. 아 그.. 여기 좀 막아줘. 여기도 구멍 뚫어야 되는데? 여기 구멍 안 뚫을 거야? 어디? 거기 뚫는 거야 원래? 원래 여기다 뚫는데? 뚫어내라 거기. 왜? 드론. 아 드론 못 들어본 거 같은데. 이것이 바로.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리면서 한 것 같아. 그쪽 안 봐도 돼. 오케이. 아 밟았어. 야 덫 밟았어. 뭔 덫?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기 덫 있어. 그런 게 있어. 2층에 잡았네 그럼? 2층에 하나 와. 라스트 2층. 야 내려오게. 나 또. 밑에 더 됐어. 내려오게. 하하하하하하 뭐지? 하하하하 진짜 늦네? 하하하하 감 떨어졌네? 근데 감 떨어졌네. 진짜.. 감나무에서 감 떨어졌네. 하하하하 근데 애 퓨지에 안 부수잖아. 나 저거 옆에서 비웃었거든 설치할 때?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